베식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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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전이 있더라구요 돌로채...돌로채음인가? 돌로바우채 오늘은 거기를 한번 가볼겁니다 오늘은 거기를 한번 가볼겁니다 궁전을 얼마나? 맛있어 카펫시티 응 좀 드세요 거기에 가서 드세요 저는 거기에 가서 드세요 한국에서 드세요?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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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왔다갔다 본거 같은데 날씨도 너무 좋고 우와 이거 무슨 카페에 쥐가 미쳤는데 아 진짜 차이가 너무 좋아 고양이 안녕 엄청 예쁜데? 사진은 제가 못찍지만 여기서 좀 약간 느껴지는 거는 역사의 그 한 장면에 내가 읽는 거 같은 그래도 뭐 한번쯤 와 볼만하다 그 정도인 거 같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터키의 유명한 아침식사거리인가봐요 오케이 초크 유젤 호스 갈드니스 오케이 뭔가 맛집의 느낌이 터키의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 터키식 브렉퍼스트 너무 맛있어 와 잘 먹겠습니다 대박이네 여러분 저희는 터키식 브렉퍼스트 테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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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것도 맛있어 와 와 밥 미쳤어 근데 찍어보기 테두리 음 치즈 구운 거 있잖아요 이거 부시나 맛있어 와 와 너무 맛있다 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 안 먹는 사람이 많고 근데 여기는 뭐 근데? 이게 수죽이라는 거 같아요 이게 음 와 너무 맛있다 와 테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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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총평을 해드리자면 넣으시는 모든 종류의 아침식사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샐러드도 되게 맛있고 엄청 신선하고 빵도 진짜 부드럽고 맛있고 치즈도 굉장히 신선하게 아침 식사에 진심을 다한다 음식의 진심인 나라 바로 터키입니다 테두리 테두리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테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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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둘 테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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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하고 있는 축구를 테두리 çok 여기에서 페너바치에 얘기하면 정말 잘 지내고 정말 아닌데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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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pop 브로 B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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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imin B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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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눈이 엄청 많이 오는데 브라인 너무 늦게 일어나서 한국 음식점에 갈 것 같습니다 파디기 델리 코리아 레스토랑 반찬도 이쪽인 것만 나오는 것 치고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김치가 나쁘지 않다 맛있다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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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나 보릿 너무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여워 어이구 예뻐 더 깨끗해 털이 이렇게 깨끗해 털이 이렇게 깨끗해 개집 고양이집 밥도 주고 이러니까 동물들이 사람들이랑 잘 놀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터키의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생활합니다 탁심에서 140까지 걸어가는 중입니다 똑같은데 팩스 기사가 150리라를 갑자기 부르는 바람 좀 더 하겠어요? 으흠 힘들어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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